허엄경 제11 정행품 지수보살이 문수보살께 보살은 어떻게 허물이 없고 지혜가 선도하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습니까? 라고 여쭈자 문수보살께서 지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들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악을 끊고 선을 갖추게 되며 온갖 행과 원이 두루 갖추어져 법에 자제하지 못함이 없이 중생들의 제2도사가 되리니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겠는가? 만약 앵란이 있으면 마땅히 중생들이 뜻대로 자제하여 행이 막힘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며 마땅히 중생들이 불종자를 받아 진작시키고 보리심을 내기를 원할지어다. 스스로 가르침에 귀의하며 마땅히 중생들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기를 원할지어다.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하며 마땅히 중생들이 대중을 통솔하되 온갖 것에 막힘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혹 발을 들면 마땅히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 온갖 선한 법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가시나무를 보면 마땅히 중생들이 빨리 삼독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할지어다. 꽃이 핀 나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의 여러 상호가 꽃과 같아져 삼십 이상을 갖추어 오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면 온갖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서 인간과 천상, 사문, 발문, 건달바, 아수라, 그리고 성문과 영각들에 동요되지 않는다.